네, 우리 시청자님들. 이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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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수록 높아지고 많아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우리가 부동산을 이제 갓 또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첫 경험이 상당히 좀 중요하죠. 누구에게나 어떤 경험이든 이 첫 경험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에서 저는 오늘 일단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이 방법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좀 조언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첫 경험을 제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이해되기 좀 쉽게 얘기를 해드리면 아니 우리 시청자님들의 자녀가 나이가 서른 살이에요. 따님도 서른 살이고 아드님도 서른 살이야. 그런데 이 따님도 그렇고 아드님도 그렇고 30년 동안 한 번도 연애를 못 해본 거야. 아낀단 말이에요. 너무 아끼면 똥대 똥대. 그러다 보면 30년 동안 한 번도 연애를 안 하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고. 으이그, 으이그,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 오래 끌면 안 돼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 시점에서도 우리가 부동산을 조금은 불안하게 무섭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도 항상 기회는 있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아끼기보단 일단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서 시청자님들한테 좀 조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저한테. 저도 할 수 있어요. 투자의 종류는 어때요? 금리와 부동산 관계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사요? 법인은요? 법인, 리츠, 펀드, 정부랑은? 뭐 똑똑한 건 어떻게 하고 부자들은 어떻게 하고 수많은 궁금증들이 있고 더불어서 많이 특히나 질문하시는 거. 전문가님, 요즘 재개발 어때요? 전문가님, 요즘 재건축 어때요? 전문가님, 내년 부동산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제 입장에선 반대, 역지사지 하면 필요한 질문이긴 한데 도대체 그래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쓸데없는 우리가 궁금증만 많이 가지고 어중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도저도 하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정확하게 내가 부동산을 통해서 진짜 잘 되고자 하신 분들은 이런 거 배우고 싶으면 이게 학원가 학원. 학원을 등록하란 말이야. 돈을 줘서라도. 근데 그 학원 다닐 시간도 내가 투자를 하지 않고 돈도 투자하지 않으면서 그냥 우리가 지나가는 말로서 그냥 맨날 묻기만 하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조언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우리 시청자님들. 우리는 필요한 건 종잣돈을 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부동산에 진짜 관심이 있고 잘 되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치열하게 종잣돈을 마련해야 됩니다. 5천만 원이 됐든 1억이 됐든 3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무슨 수를 쓰든지 간에 종잣돈을 마련하시는 거에 저는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뭘 있어야 내가 해보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잘 되기 위해선 부동산에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선 가리는 게 없어야 돼요. 가리는 게. 근데 가리는 게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기도 사람도 그렇고 전라도 광주 분도 그렇고 대구 광역시 분도 그렇고 부산 광역시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전부 다 이 서울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은 뜨겁습니다. 그럼 반대로 또 해볼까요? 서울에 계신 분들도 서울 부동산 관심 뜨겁습니까? 안 뜨겁습니까? 뜨겁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자산이 좀 뭐 다르단 말이에요. 뭐가?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서울에 부동산이 너무 올라버렸으면 서울 근방에 있는 걸 또 내가 한번 접해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난 무조건 인서울. 난 서울 안에 것만 할 거야. 고짐만 부리다가 이렇게 끝나게 되는 거예요. 마치 남자분도 여자 이상형 고르듯이 여성분도 남자 이상형을 고르듯이 백마탕 완장님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백마는 뭔 조랑말이 오고 있고. 그래서 제 조언은 제일 중요한 건 너무 우리가 따져선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40년 동안 부동산에 대한 경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근데 누군가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종부세 개념이 뭔지 나오고 취득세 개념이 나오고 보유세 개념이 나오고 양도세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40년 동안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은 양도세 무서워서 부동산 거래 못 합니다. 취득세 무서워서 못 합니다. 왜? 해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청자님들한테 과감히 조언드릴 수 있는 건 우리가 너무 아끼면 똥되기 때문에 시간을 아껴라. 그래서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는 것도 개인의 몫이지만 더 중요한 건 종잣돈 마련과 우리는 가리는 게 없는 거. 그럼 종잣돈을 내가 마련했어. 그럼 마련을 했으면 질문이 정확하게 어떻게 나가야 됩니까? 그냥 지나가요. 재개발 어때요? 재건축 어때요? 이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1억을 가지고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게 서울에 어디에 있습니까? 전문가님. 이런 우리가 확실한 질문을 했을 때 미래가 밝아지고 긍정적으로 생각이 드는 거지 그냥 우리가 말 흘리듯이 물어보면 이도저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시청자님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오늘 조언 드리는 게 뭐예요? 첫 경험이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하죠. 근데 너무 아끼면 똥된다. 그래서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종잣돈 마련하는 게 중요한 거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한강을 중심으로 오로지 한강의 북쪽만이 서울이었습니다. 한강의 북쪽만이 서울이었는데 어느새 영등포라든가 영동 지역이 강남으로 바뀌면서 서울이 폭발적으로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중요한 건 이 안에만 부동산 보유하신 분들이 잘 됐던 게 아니라 중심축을 가지고서 주변의 부동산, 주변의 땅이라든가 농가주택이든 공장이든 창고든 뭐든 보유하신 분들이 전부 다 자산가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항상 도시가 커질 때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님들은 항상 저는 전국을 다니고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드리고 실무를 해드리다 보니까 정확하게 조언을 드릴 수 있는 건 광교를 가시라고 했으면 좀 광교를 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를 너무 많이 한 사람은 아이고 광교가 옛날에 미분양이었는데 너무 많이 올랐어. 미분양일 땐 미분양이어서 못 가고 오르니까 올라서 못 가고 그렇게 되셔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광교를 강조할 때는 그냥 하나 광교에는 경기도청이 들어가니까 가십시오. 하나만 이유만 우리가 알면 되시는 겁니다. 두 번째 용인 같은 경우도 기흥호수와 삼성과 동탄이 생겨서 폭발적으로 확장을 하면서 올라버리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흥호수와 더불어서 이런 삼성이 있다는 삼성맨들이 있다는 하나만으로도 가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더불어서 의왕 같은 경우도 그렇게 제가 3천만 원, 5천만 원 있을 때 의왕 바로 앞에 북옥동에 가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손사래를 쳤단 말이에요. 왜 손사래를 쳐요? 의왕 좀 안다 이거야. 아니면 의왕은 생각도 안 해봤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와서 GTX 개발돼서 어쩌고저쩌고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하다가 올라 버리니까 우리는 후회를 한다는 거야. 그럼 그렇게 서울을 원할 때 신림동을 강조를 해드려도 신림동은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전문가니. 꼭 얘기하면 그대로 답이 안 돌아와. 이래서 서울분들이 투자가 어려운 이유입니다. 왜? 생각을 안 해봤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다 생각하는 거면 다 돈 벌지. 그래서 버는 사람만 버는 거예요. 두 번째, 노원, 창동, 상계동 라인, 단고계 라인이 있습니다. 이 동네는 재개발이, 뉴타운이, 상계 뉴타운이 14년 동안 어려웠단 말이에요. 그럼 공부를 좀 한 사람은 이 동네는 그냥 안 돼 라고 판단을 합니다. 왜? 서울의 끝자락이니까. 그래서 제가 직접 가서 촬영도 막 하고 하실 분들은 어쨌든 하게끔 도움을 드렸는데 어쨌든 지금 이 동네도 다 10억 넘어버려가지고 뭐 진행이 돼가지고 너무나 이게 갭차가 벌어졌네. 또 고민을 하는 거야. 그런데 그 실상은 뭐냐면 할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기에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은평, 이 수색 증산 라인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롯데 수주 받아가지고 지금 미친 듯이 지금 아파트 들어가서 수색 증산의 주변 라인이 어마어마하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그 옆에 있는 수색이 오르니까 증산 올라요, 안 올라요? 증산도 천지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는 또 못 가. 왜? 전문가님 너무 올랐는데요. 그러다 갑자기 질문에 전문가님 수요 공급은 요즘 어때요? 그러다 또 갑자기 전문가님 금리 부동산은 어때요? 이게 핵을 못 짚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만 많이 하시다 보면 정말 내가 시간을 까먹게 됩니다. 저는 얼마든지 대답을 해 줄 수 있어요. 뭘 얘기를 하든지 가네요. 그런데 제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시청자님의 시간은 정말 소중합니다. 이미 오른 걸 가지고 이미 버스 떠난 걸 가지고 쳐다봐봐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돌아올지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막연한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제가 강조드리는 건 첫 경험 너무 아끼면 제가 분명히 똥된다고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략은 우리가 지금은 절대 무리하시면 안 돼요. 소액을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소액 가지고 세종 가셔라. 소액 가지고 천안 가셔라. 소액 가지고 평택 가셔라 했을 때 이 얘기 한마디 했을 때 아 맞다. 난 생각도 못 했는데 전문가님은 가능하다고 하시네. 이렇게 눈이 번뜩이시는 분들은 항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서울을 고집하시는 분은 서울을 찍어드려. 정확하게 경기도를 찍어드리시는 분은 원하시는 분은 경기도를 찍어드리고 대구를 원하는 사람은 대구를 찍어드린단 말이에요. 그게 제 강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들은 이 첫 경험 분명히 스스로의 선택이십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하게 조언 드리고 싶은 건 너무 아껴두면 진짜 나중에 후회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우리가 살짝 숨고르기 텀이거든요. 부동산 특히 주택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지금 무리하시면 안 되고 소액을 가지고 세종과 천안과 평택에 대한 공부를 항상 했을 때 기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막무가내를 해보자가 아니에요. 내 생각에서만 갇혀서 이 알 속에서만 있어봤자 큰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알에서 깨어나와서 내년을 준비하셔야 된다고 한다면 막연하게 부동산이 폭락한다, 오른다. 그거 맞춰서 뭐 할 거냐는 거예요, 제 말을. 그래서 숨고르기 텀이니까 무리하시는 것보단 오히려 이런 공부를 하시고 자금을 크게 움직이시는 것보단 작은 금액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우리 부자 되세요. 시청자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